전북의 사회복지 분야 보조금 감사에서 다수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전라국도 감사관실이 지난 2월부터 2개월 동안 고창과 정읍, 군산에 위치한 아동복지시설 100개소에 대한 보조금 감사를 실시한 결과 고창군이 임의로 특정업체와 보일러시설 계약을 나눠 체결하거나 정읍시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비용을 과소 지급하는 등 위반 사항 1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관실은 10건 모두 주의와 시정조치 등 행정처분을 내렸고 부적절하게 지출된 지원금 5,300여만 원에 대해 회수 추급 조치를 요구했습니다.